한국말로는 가로다 한마음 캠페인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인도네시아 말로는 산뚜하뚜 운뚝 가로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윌스라인은 우리가 큰 대회를 놔두고 이렇게 석권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한마음 한듯이 돼가지고 20세 월드컵에 좋은 선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